하늘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보험주의 신앙운동 제287차 이십 수년에 거친 아버지 하나님의 보험주의 신앙운동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장 이십 수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쉬지 않으냐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예배 되세요.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에 너무 미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 아버지의 때의 아느님의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보험주의 신앙운동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의 찬란하게 꽃피울 것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보험주의 신앙운동을 모이게 하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습득하시고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 큰애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주간에는 사랑하는 동역자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차정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여 다 이제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간은 80이라고 하였거늘 아버지 우리가 점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시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주셔서 우리의 건강이 있는 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공직 신앙운동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금으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 세상에 성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보금에 부른받은 자들이오니 이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관을 강강히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성상히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예수 그리도 이름 받도록 가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